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년에 계획하는 영화가 10개가 넘거든 그 오디션도 내가 너 다 보게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마 인마. 저거 정말? 고맙다 이 친구야. 아씨 빨리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데. 왔다. 아씨 무슨 박씨가 이렇게 많아. 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보지? 민구야 민구야 너를 부르던 그 말. 민구가 누구야? 아니 아니 아니. 연락체도 친구 좀 참냥. 오케이 민구는 아니고. 다음. 성근아 성근아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성근아. 성근아 성근아. 종민 종민 종조종종종종민 나를 사랑한다. 요즘 따라 제철인 듯 제철 아닌 제철 같은 너. 아까부터 뭐하냐. 제철이 또 누구고. 아 요즘에 제철과일이 뭐가 맛있는지 생각하고 있어.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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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. 뭐야. 목록이 니 이름 다 봤는데 왜 없지?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. 혹시 연락처에 누락된 애인가? 아이씨 미치겠네. 도대체 니 이름은 뭐니? 너의 이름은 뭐냐고.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? 아니 아니.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반가워서. 자식. 싱겁기네. 예 엄마. 오랜만에 준기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있었어요. 뭐야. 어머니도 날 알아? 데리고 오라고. 그럼 진짜 친했던 건데. 알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? 야 준기야.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. 술상 봐준다고. 가자. 근데 너네 집은 좀. 야. 너 우리 엄마가 술상까지 봐주신다는데 정말 이르기야? 야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. 아휴 섭섭하다. 진짜 섭섭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가자 가자 가자. 집 가자. 정말? 응. 당연히 그래야지. 가자 준기야. 그래. 치..친구야. 애 마음 상할까 망갈 수도 없고. 아니야. 어쩌면. 어머님 얼굴 보면 이름이 생각날지도 몰라.